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재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재의 친구들 오늘은요 세상에서 5%만 존재하는 신기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5%! 여러분들 5%면 정말로 낮은 확률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신기한 신체와 눈 코 입을 가지고 있을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뭐야 자 첫번째 사진부터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빨이 진짜 와 이렇게 날 수가 있나? 정말 정말 신기하네요 이분들 일단 교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이거 교정하려면 굉장히 완전히 빡셀 것 같습니다 와 만약에 이 사진을 밥을 먹으면서 보고 계신다 아 정말로 아스미마생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눈 하나에 눈동자가 두 개대로 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? 약간 포토샵인 것 같기도 한데 와 진짜예요 자세히 보면은 렌즈를 낀 것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야 그럼 눈이 몇 개요? 눈이 3개인 거야 만약에? 반대쪽도 이렇게 됐으면 눈이 4개인 거고? 야 이거 정말 어메니지 판타스틱한데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신기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멘트를 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분들도 진짜 이게 트라우마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과하게 멘트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게요 자 이번엔 어떤 남성분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무슨 영상일까요? 뭔데 어루어 와 이게 가능해? 발을 이렇게 해서 걷고 있는 거군요? 야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내려와도 발가락 아픈데 이 상태에서 점프해서 내려온다? 와 와 홀리쉏 왓더풀 아 뭐야 현바닥이 뭔가 있거든요? 오우 뭐야? 난 없는데? 약간 뭔가 났어 와 오 굉장히 오 좀 징그럽네요 자 이번엔 뭘까요? 자 여성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 뭐 이거는 보통 사람들 아니 그 첫 번째 거는 아 뭐 내 친구들이 하는 걸 몇 번 봤었거든? 뭐 근데 혓바닥 닿는 거 레게노? 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랑 멘트 치려고 하자마자 코를 누르는데 요 코에 뼈가 없는 거야? 코뼈가 없는 거야? 근데 어떻게 코가 저렇게 나이카로 없냐? 오호 아 나 아 나 안되는데? 솔직히 처음에 보기 전까지는 아 이분 코 성형한 건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를 누르는 거 보니까 절대 성형이 아니었네요 우와 저거 근육이야? 저거 원래 보통 배에 왕짜 생기는데 이분은 등에 왕짜 가기 셉니다 우와 살다살다 등에 왕짜 있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데요 오늘 영상 어메이치 판타스틱하고 정말 어이없는데 이게 진짜라서 당황스럽네요 뭐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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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 발가락하고 새끼 발가락이 똑같아 우와 어 발이 굉장히 귀여우신데 얘 발가락 사이즈가 저거 똑같을 수가 있나?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뭐죠? 이분은 어떤 와 혓바닥 길이 진짜 레전드인데 난 태어나서 이렇게 혓바닥 긴 사람은 처음봐 사진으로는 봤었는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야 혓바닥 길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 개꿀 절대 안을러 자 이분은 뭘까요? 빛나라 머리머리 찡 오 아까 나온 노상전인데 뭐야 오 엄청 아름다우십니다 뭘까요? 헐 손이 손가락이 내기신건가? 오 야 근데 손이 엄청 기시다 뭐지 뭐지 이거 어떻게 옆으로 꽂지? 아니 이게 가 간이하냐? 아니 손가락이 네개인것도 정말 좀 신기한데 난 이게 더 신기해 이거 어떻게 꽂고 이거 꽂는거니까 나는 부러져 바로 응급실이요 와 이번에는 뭐죠? 키가 엄청 크시다 농구선수가 아니냐 이 정도면? 오 개간지 와 세상 다 가졌네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뭐야? 사기키냐? 어? 아 나 이거 영상 봤었다 이 친구가 여러분들 눈동자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요 더 신기한거는 배간을 써요 그니까 안보이는데서 이 사람이 원카드를 꺼내서 이 카드가 무슨 카드야? 했는데 이 친구가 맞춰요 레알 나라토야 내지 내지 배간 배간 써가지고 딱 물트 다 통과하면서 그 딱 보는거지 와 와 이게 진짜 주작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눈동자가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하니까 진짜 지 않을까요? 야 근데 이거 능력 쓰읍 함부로 쓰면 안되겠다 자 이번엔 뭘까요? 뭐야 야 이게 돼? 나도 해보자 잠시만 이거 어떻게 된거 이렇게? 야 안되는데? 여기 뼈가 없는거 아니냐? 아니면은 엄청 유연한걸수도 있어 막 체조선수? 같은거 아닐까요? 나는 몸이 워낙 굳어가지고 안되는건데 와 이거 되는거면 진짜 엄청 유연하네 자 이번엔 우리 호진친구들 손톱이 매우 긴 사람입니다 와 와 진짜 너무 긴데 정말 잘라주고 싶은데요 어우 이건 약간 좀 혐오스로니깐 넘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에 딱 5%만 존재하는 신기한 신체를 가진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? 저는 솔직히 오늘 전부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